철수야 너 왜 이렇게 못생기게 나오지? 왜 이렇게 못생겼어 철수야 인사해 안녕하세요 주말 다들 잘 보내고 계신가요? 저희 오늘 인스타 라이브를 준비한거는 문자로 용품을 많이 주문해주고 계신데 페이앱이라고 간단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결제 링크를 문자로 남겨드리거든요 카드나 네이버 카카오페이 이런거 다 되시거든요 그래서 그거 이제 이벤트를 매달 진행하려고 해요 매달 마지막주 토요일 한 2시에서 3시 사이에 라이브로 당첨자분들 확인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2월달에는 13분이 참여해주셨습니다 13분이 이거 페이에 문자로 택배 받으시는 거 용품 주문하시는 거 참여해주셔가지고 이 분들 중에 한 분을 골라서 저희가 넥스가드 택배로 발송해드리려고 하거든요 많은 많이 참여해주시면 편리하기도 하고 카드 결제도 되고 다 되시니까 많이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앞에가 저희 이번에 13분 참여해주신 분들인데 이거 추첨을 한 번 이거 해야 돼 뭐라고? 당첨 아 당첨 안 하시나요? 네 하나 바꿔야 돼요 그냥 아무거나 바꿔면 돼요? 네 당첨된 한 분한테는 저희가 넥스가드 현황충 한 박스 택배로 발송해드릴게요 시작! 어? 빈컨 더 입력한 거 아니였어요? 어? 빈컨 더 입력한 거 아니였어요? 아 시작! 결과보기 어? 윤진숙님이라고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이 보호자님한테는 택배로 넥스가드 한 박스 발송해드리도록 할게요 요거 간단하게 주문하는 거 용품 같은 거 많이 있으니까 이용해주시고 이용해주시고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당첨자 발표하니까 인스타라이브도 많이 많이 시청해주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십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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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